이거 합시다! 무슨 소리 조기술을 잡아요? 삼성지 삼인조 사건만 망친 게 아니에요. 드러날면 안 되는 일이 또 있습니까? 미안한 마음이 안 드세요? 과거 오판을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? 내가 못 자라 지금! 왜 대답이 없어! 근데 오성지 사건 열어봤어요? 내가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! 왜 소리를 질러 그 지랄이야 버럭버럭! 이 길을 어디까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일 더 버리지 말고 당장 올라오세요.